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는 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고 그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서 문장들이 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복문이었죠. 다른 문장 속에 문장이 개체로서 여러 문장이 모여서 사회적 관계를 구성을 하여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 될 때 구성원이 되는 문장들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한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 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명사구에 대해서 적용이 되죠.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먼저 Your commencement라고 하는 이것이 명사구죠. 2번 요소가 있고 4번 요소 그것이 commencement. 그리고 4번 요소를 수식하는 5번 요소로서 뒤에 하나의 전치사구가 나와 있잖아요. 이 전치사구를 자세히 보면 그것 자체가 전치사와 4번 요소와 5번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 5번 요소 역시도 또다시 전치사와 2번, 3번, 4번, 5번 요소 그 다시 5번 요소가 2번, 4번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5번 요소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요소들도 이어서 나오고 있죠. 4번 요소도 이어져서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즉 개첨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목해서 잘 들으세요. 졸지도 마세요. 문장이, 문장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여 관계를 구성하여 을 통해 하나의 큰 문장 큰 문장이 되면 이렇게 소속 구성원이 되는 그 소속 구성원이 되는 문장들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했죠. 한글이 좀 깨졌군요. 영어로서 썰면 아주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영어로 쓰기도 그렇고 영어로 쓰겠습니다. 문장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하나의 큰 문장을 이룰 때 그러한 문장을 우리는 문장들을 종속절 종속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속문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고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럴 때 구성원들을 종속절 종속절은 하나의 주절과 여러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의 종속절이 된다.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절과 종속절은 사회적 개념입니다. 주절과 종속절은 사회적 개념 마찬가지로 구들이 구들이죠. 구들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으니까 복설해서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하나의 큰 구를 이룰 때 구성원들은 하나의 주구입니다. 주구가 되고 하나 이상의 종속구가 됩니다. 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구와 주구와 뭐 주구라 그러니까 무슨 권력의 주구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 권력의 주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종속구들은 사회적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문장은 뭐냐? 문장은 동사의 계층 구조입니다. 즉 동사구의 계층 구조죠. 문장은 동사구들의 계층 구조가 이루어져 이왕이면 이렇게 주절과 종속절은 동사구의 계층 구조 그리고 주구와 종속구는 명사구의 계층 구조 동사구의 계층 구조는 시간이죠. 시간의 계층 구조 그리고 명사구의 계층 구조는 공간입니다. 공간의 계층 구조죠. 계층 구조로 가는 것은 구조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거죠. 주어 동사 보충어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보충어 있다. 주어 보충어 자체가 또다시 주어 동사 보충어로 구성된다. 이거 자체가 주어 동사 보충어로 구성되고 또다시 주어 자체가 주어 자체가 이번에는 주어 동사 보충어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층 구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을 계층 구조라고 얘기하죠. 적어놓은 이렇게 적어주면 있겠구나. S가 이 S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C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C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S의 V C가 되고 이 S가 S의 V C가 되고 이렇게 계층을 문장들이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첫 번째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 녀석이 우리가 말하는 주절이 되는 거죠. 주절이 되고 주절주절 그린다 할 때 그 주절 그리고 이 녀석이 종속절이 되고 이것이 종속절이 되죠. 하나의 주절과 나머지들이 다 종속구조가 되죠. 그죠? 자 9일 경우에는 우리가 S, V, C 라고 알파벳으로 붙이지 않고 그냥 숫자로만 합니다. 숫자로 해서 2번 2번 요소가 있고 4번 요소가 있고 5번 요소 이 중에서 명사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2번과 4번이죠. 한정사와 명사 하나의 한정사와 하나의 명사 그죠? 그리고 5번 요소는 선택적으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이 5번 요소가 어떻게 됐었나요? 조금 전에 볼 때 이건 역시 다시 4번 요소와 2번 요소와 4번 요소 5번 요소 이 경우 2번 요소가 없이 방금 4번만 온 경우가 있잖아요. 원 그죠? 이거 4번만 와 있죠? 즉 이 원은 4번만 와 있잖아요. 이건 대명사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명사구를 대신하기 때문에 4번만 온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것 원이라고 하는 대명사 속에 2번과 4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번과 4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뒤에 5번 요소까지 붙어있죠? 있고 다시 5번 요소가 2번과 3번과 4번과 5번 이런 식으로 개천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구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정석구입니다. 정석구죠. 즉 하나의 주구와 하나 이상의 정석구로서 명사구가 구성될 수가 있답니다. 이것은 문장의 구성 반드시 필수요소는 문장에서 구성에서 필수요소는 필수요소 문장의 구성에서 필수요소 하나의 주절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주절은 필수예요. 이 녀석이 필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명사구의 구성에서 필수요소는 하나의 주구죠. 이 녀석은 있어야지 명사구가 된다는 거예요. 밑에 이것 둘은 없어도 되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마찬가지 문장도 마찬가지 문장도 이 녀석은 있어야지 문장이 됩니다. 이 두 녀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중요한 사실 여기 밑에다 적용되어 있군요. 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첫째 공간과 시간은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공간과 시간은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다. 쌍둥이 쌍둥이 같다. 쌍둥이 같다. 왜 그런가요? 구조를 보세요. 구조가 동일한 논리가 명사구에도 적용이 되고 동일한 논리가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데 소유되는 동일한 논리가 명사구를 구성하는 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의 주절이 필요하다. 하나의 반드시 주부가 필요하다. 종속절은 둘이상 있을 수 있다. 하나이상 있을 수 있다. 종속구나 하나이상 있을 수가 있다. 종속절과 종속구 주절과 주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죠? 문장은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왜 문장이 시간이냐니까 문장은 시간이다. 문장은 S와 V와 C로 구성되죠. 그중에서 핵심은 V란 말이에요. 메칸더 V 할 때 V 메칸더 메칸더 V 할 때 V 이것이 중심이 되고 동사 이 동사를 좌우에서 보충하고 있는 것이 문장입니다. 문장에서 주어는 이 녀석이 주어죠. 이게 주어 우리가 번역을 이 녀석을 주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그걸 주어라고 이름을 붙인거지. 이건 주어가 아니에요. 서브젝트는 복종한다. 종속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게 원래 의미죠. 즉, 문장 그 자체는 시간을 대표한다는 거죠. 그 시간을 공간, 두 개의 공간이 보충하고 있는 것이 문장입니다. 명사구는 명사구는 뭐예요? 명사구 명사구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구조는 쌍둥이 같다는 거죠. 그죠? 문장은 반드시 SVC로 구성된다. SVC 형태가 되고 명사구 역시도 이렇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요소로 구성이 된다. 그죠? 문장의 동사구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죠? 동사구만 한장에서 볼까요? 한장에서 보면 동사구 역시도 동사의 형용사인 조동사 동사의 한정사인 시제죠. 아, 죄송합니다. 동사의 한정사인 시제 동사의 형용사인 조동사로 구성이 되는 거죠. 명사구와 동사구의 구성이 쌍둥이 같이 똑같다는 거죠. 공간 특히 명사구 와 시간 동사구의 구조는 쌍둥이처럼 서로 매칭이 딱 된다는 거. 그렇지 하나고. 두번째 절 그죠? 절과 문장이죠. 절 그리고 문장 그죠? 절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을 구성하는 구성하는 메커니즘이 메커니즘이 구의 구성에도 쌍둥이처럼 적용되죠. 그죠? 첫번째는 구조잖아요. 중요한 사실 구조가 같다. 1번은 구조가 같다. 2번은 왜 동작이 같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메커니즘이 같다는 거죠. 메커니즘은 동작이잖아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상태 상태가 되겠죠. 둘이 아니라는 거죠. 세번째 반복된다. 항상 반복됩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옆에 문을 서 인터넷 뇌 수 뇌 수 뇌 수 뇌 수 뇌 수 뇌 수